자 그러면 한참 동안 못 뵀던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얼마 만이셔요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오셨었나요?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아 마스크 쓰고 오셨었죠. 하여튼 잘 어떻게 건강하신 거죠? 저 생각해보니까 입사 이후에 일주일간 집에 있었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으로. 26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간 지가셨습니다. 솔직히 집에 출입 자체를 안 하고 집에 이틀 이상 집에 있었던 적 없는 것 같은데. 밖에는 아예 못 나가신 건 참. 그렇죠.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혈색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셨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좀 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감기 증상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두는 것은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지 않는 기간을 일주일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면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조심해서 사람들 많이 안 만나고 집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뭐 통지 받으셨다면서 6개월 동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끝나고 나면 해제 통지서가 나오는데요. 남한테 전파하지도 않고 그러니 6개월 동안 PCR 검사도 필요 없고. 백신도 안 맞아도 되고. 프리패스 권입니다. QR 딱 지금 걸렸어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제 한 번 지나갔다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다우지수 나스닥 다 많이 올랐네요. 네. 제가 못 나오는 동안 다행스럽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샀다고 했 부분들도 종목들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아직 못 올라온 종목이 한두 개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승을 하고 오늘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거나 이제 저점 찍었어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제 좀 강하게 미국이 반등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 상승을 했고요. 다운이 0.86% S&P 500이 1.45%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도는 큰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플라이랍백 반도체 지수가 3.25% 상승을 했고요. 빅스 지수는 19.9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다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제 우리 시장도 그랬는데 미국 시장이 강세로 느끼는 것은 시작할 때 강서를 했고 끝날 때까지 강세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시장은 2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첫 번째 반등 때 쫓아오지 못했던 종목들, 후발 종목들이 급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메타 페이스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5.37%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최근으로는 좀 약했는데 6.3%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7% 급등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미크론이 정점 얘기들이 요즘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크루즈 항공, 테마파크 등 소위 리오프닝 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란테 연예인 총재께서 이번 3월에 다음 주 아래 FMC 회의가 있죠. 금리 이상 25BP 그리고 올해 3, 4회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시작해. 그 정도만 얘기해 줘도 반갑다는 거죠. 반갑게 시장이 올랐습니다. 더군다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구간에 있으니까 디즈니하고 우버가 실종 호주가 나왔는데 지금 시간에서 각 10%, 7%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리오프닝이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를 차트로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제 그렇게 급하게 다른 종목들이 그동안에 늘렸던 종목들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 밑에 동그라미 표시해놓은 게 제가 조심스럽지만 1차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할 때였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확실히 반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다가 반등했다가 제 차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반등을 할 때는 시장 3년에 따라 심리가 좀 좋아지죠. 그러면서 어제는 지난 번보다는 최근에 보다는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지수의 지금 옆에 있는데 이게 월복입니다. 월복을 보시면 저 위에 보면 15,000포인트에 보면 참 답답하죠. 저걸 쉽게 뚫고 갈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등의 생각은 심리는 분명히 있지만 반등의 심리 속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봉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게 다른 종목들 지금 차트나 종목에 비해서 세죠.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곳을 월봉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월복을 보시면 이거는 꺾여 내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시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그렇게 쫓아가면 좋겠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코스피가 0.8% 오전 올라와서 2,768포인트. 저점 대비는 170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또 170포인트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1.7% 올라와서 910포인트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를 해줬고요.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제가 어제 줌으로 연결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에 5만 4천 계약까지 갔기 때문에 일부 다시 매수하지 않겠냐. 환매수 그런 부분이 어제 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3,900 계약 정도 선물을 매수하면서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1,5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자, SK, 하이리스 이런 종목들을 사면서 지수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의 매수는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 위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강세 시작해서 강세로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체감지수는 어제 좋았을 것이고요. 어제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가 757개였고 하락 종목 수가 125개뿐이 안 돼요.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중간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7일 만에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건 희비가 교차하고 뭐라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LG에너지솔루션하고 시장과 역의 관계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요즘에 수급적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을 7일 만에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반면에 삼성자, SK, 하이리스, KB금융, 포스코, 엘전자, 삼성전기, 롯데케미카, 하나솔루션까지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이 확산이 계속되면서 치료시스템 변경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당해보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료기기와 원격의료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낙폭가되었던 바이오, 철강, 유화, 건설 등이 전반적으로 어제 반등을 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상대적으로 약하냐, 약한 모습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트 보시면 아까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많이 다르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가서 볼까요? 미국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제가.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 보면 이번에 급락은 같이 급락했어요. 그렇다 1차 매수신호를 주고 반등했다가 돌렸다가 지금 2차 반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러한 매수신호도 없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아랫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투용되어 있다. 차트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아직 아니야. 우리는 강하게 매수하고 지금 확실을 가질 때가 아니야라는 게 시장의 차트에 딱 그냥 녹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나라 한국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들도 많고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LG에는 솔루션의 리밸런싱이 3월 둘째 주 목요일 소문없는 도움이 많기까지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미국처럼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리적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미국이 지금 1차 반등을 주고 조종을 보였다가 2차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2차 반등을 해내면 우리 시장은 뒤늦게 쫓아가겠죠. 뒤늦게 쫓아가면서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아지면서 반등의 힘이 점차로 강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시장 전반과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걸 쭉 정리해서 텍스트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거래량 감소하면서 미국은 겁낙했어요. 그랬다가 1차 매수 신호를 줬어요. 그리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등락부에다가 2차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반전의 신호 없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차 반등에 성공해내면 심리적 안정으로 인해서 그 상승폭이 세지면서 밑에 있었던 낙폭가대 종목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3월 동시 만기까지는 LGN 솔루션 수급 영향권이 계속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까 미국의 1만 5천 포인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3천 포인트도 그렇고 이번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한계를 고려한 보유 종목 관리 그리고 종목별 차별에 중점을 두고서 이 시기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에는 FMC 회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속에서 단기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각 투자 주택들은 뭘 하고 있겠냐. 단기 거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급락했어요. 매수 맞아. 반등했어. 그럼 좀 지켜볼까? 아니면 어떤 걸 좀 차이점을 해볼까? 그러다가 조정을 보이다가 또 올라가서 이제 진짜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자들의 단기 거래 투자 심리에 또는 그들의 플로우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고요. 내가 그런 것들을 추정하면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보유 종목의 관리에 집중하면서 지나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어제 과기부의 발표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2천억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2천억 투자의 금액보다도 그 밑에 있는 금액들, 워딩들, 워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보완성 평가 기술,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 안정적 통신 성능, 초고속 초저시연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갖자라는 의미로 이거는 좀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스마트폰 생산이 7.2% 증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을 필두로 해서 증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반도체 부족의 이슈가 일부 해소되면서 세트업체들이 추락할, 증가할 계획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그 선두에 있긴 한데 이 내용은 제가 이 정보를 일부 가져온 건 아니고요. 기사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국내 부품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쪽을 좀 살펴보자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에서 반도체 굴기와 얘기하면서 중국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된다라면서 62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유로존에서도 57조 원을 투입해서 직접 패론법을 통과하면서 아시아의 반도체 의조를 탈피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어떤 워딩이 나오냐면요. 자동차, 헬스케어 기기, 게임 등 광범위한 IT 디바이스의 반도체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맞춤형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 고정 디렘도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들 기업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적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년에 미국에서 상장한 성장주 있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들. 이거 오늘 아침 기사가 나와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공모가 대비 쿠팡은 46% 하락했다고 하네요. 이비안이 25% 하락, 디디가 75%, 로빈후드 63%. 공모가 대비죠. 최고가 대비도 아니고. 의료보험 스타트업인 오스카엘스는 85%, 중국의 전자담배 기업인 RLX는 75%. 그리고 이게 뉴질랜드란가 어딘가에 해외 기업인데 귀리로 우유를 만드는 기업인데 오틀리. 63%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걸 시사를 하죠. 왜냐하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작년처럼 돈이 막 왕성하고 풍부할 때 들어와서 공고가 굉장히 높게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과가 이랬다는 건데 여전히 시장에 도는 풍분이 있다고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유동성 축소가 될 것을 우려를 하면서 먼저 뭐부터 떨어졌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주에 대한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어떤 플로우,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기업들을 차트 하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하고는 같은 성장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요. 우리 성장주라고 하면 빅테크들 다 급락하고 성장주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움직임을 감안해 보면 2018년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표들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10년 만기 국제출입도 그렇고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만일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이번에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성장주 중에서도 나중에 다시 반등을 할 때는 분명히 차별화돼서 다시 신고가 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종목들도 확연하게 차별화가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동안 중국 상해 주수가 올랐고요.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급반등한 거 여러분 아세요? 급반등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중국 국역 펀드들이 자국 기업 주식을 매입 시작했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그것도 사고요. 본토의 기업들도 사고. 본토 기업들. 중국이 주식을 산다고요? 네. 국영 펀드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사주는 거죠. 그렇게. 약간 주가 띄우기 같은 거네요? 띄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화를 위해서 하겠죠. 중국은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가 돈으로 하잖아요. ETF를 사고. 그런데 이런 게 최근에 없었는데 이 뉴스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였다.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자. 올림픽 기간에 주가 폭락하고 그러는 거 싫어서 그런가요? 3월이 중요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 요즘에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주요 기업의 여정 기업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금오석유학. 어제 이게 많이 떴는데요. 지분 경쟁 얘기가 나오면서 뜬 거고요. 그거는요. CJNM, 한국금융유주, 하나금융유주. 금융유주들은 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적 좋죠. CS민드,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크래프톤, 비제, 브리텔 이런 종분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는 급등당이 많이 나타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거나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면서 그 날은 봐야 돼요. 이벤트 데이를 좀 피해가는 건 중요하거든요. 이벤트 데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좋던 나쁘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내 주식에 아무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아무런 뉴스가 안 나오고 그 기업의 성장, 이익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뜬금없이 전에 우리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대선관료진 역겼대. 그러면 개판되거든요. 주식이. 저거 올랐다. 빠져버리지. 수급이 꼬여버리지.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버리지. 뉴스들이 나오면 그냥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 흐름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이벤트 데이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산 거는 이 회사 실적 보고 쭉 샀는데 갑자기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이벤트로 확 올라버리잖아. 미련 없이 줘버리더만. 주식 투자 오래 잘하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또 희망의 씨앗을 희망의 새싹을 키우려고 하잖아. 정부로는. 와 내가 몰랐던 게 터졌네. 오케이. 그런데 오래 투자한 분들은 이거 내 몫이 아니잖아. 들어와. 그런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때부터 이상한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꼬이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좀 하나 전해 주실까요? 이거 내일 할까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말씀 드려볼까요? 이건 그냥 여러분께 툭 제가 던지겠습니다. 제가 사실 공교롭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사경인회사. 사경인회사. 회사님이 철학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제목이 정확히 뭐죠? 그 책을 제가 요번에 아픈 동안 계속 읽었어요. 철학책을. 그걸 보면서 투자 심리 때문에. 투자 심리 때문에 계속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자료도 하나 만들고 그랬는데 어제 미리 그냥 얘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보면서.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이걸 던져보면 이런 겁니다. 늘 고민인 거예요. 시장의 심리. 즉 금중의 심리와 내 투자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즉 금중의 심리에 내가 투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시장의 순응해라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투자 원칙상 지금 순응하는 것보다 역발상으로 하는 게 맞아.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항상 우리 심리적으로 괴리가 발생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뉴스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뉴스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뉴스 센티멘트 인덱스라고 해서요. NSI라고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17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향해서 100을 하향해서 제일 낮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어요. 98.7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수냐면요. 한국은행이 개발 시험 운영 중인데 50개 매체의 경제 기사에서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해서 지수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 9월에 99.95 이후에 100을 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98.7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2020년 3월에 68 팬데믹 때 들어갔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64까지 한 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100 이외의 대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떨어졌다. 그래서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 심리지수와 상경계수가 0.75가 되고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 한 1개월 선행하더라. 그래서 2월에 떨어진 부분들은 지금의 우리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께 공부 삼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뭘 벤치마크 했냐면요. 미국 샌프라시스코 은행에서 뉴스 센티멜트 인덱스라는 걸 발표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헐버트 나스닥 뉴스레터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앞으로 시장이 어떨 것이냐고 묻는 거고요. AIII라는 건 미국 개인초자 심리지수고 여러분 다 아시는 탐욕과 공포지수라는 거 있죠. PIN 그린 인덱스요. 이런 지표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을 왜 만들어서 사용을 할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 던지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가치를 평가하고 또 차트 평가하고 이런 것도 수급 평가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플러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지표화해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시장은 심리에 의해서도 많이 움직인다. 이런 표현까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쭉 이런 심리가 너무너무 계속 공포스럽게 낮게 떨어지면 이제 바닥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타명으로 가면 이제 고점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표현을 제가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 질문을 넣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하면서 시장에 순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개개인은 현명한데 개개인이 모인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 투자에 그것을 응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막 또 뭐 공포에 사야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또 옆에서 딱 그래. 야 떨어지는 갈라를 피하라 그랬어.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네.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결국 자기 어쩔 때는 진짜 이분 말만 들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어쩔 때는 그랬다가 또 갑자기 있잖아. 저 사람 말 들었다가 또 어쩌다. 그렇게 해서 평생 아마 평생 아마 투자가 힘들 자기 주관이 딱. 그러려면 뭐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장을 우리 박 부장님이나 저희도 일부 이렇게 만들어뜨리는 거지. 맞습니다. 어제 사경임 회사님 회계사님은 그 말씀해 주셨나요?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하신 거. 그 책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여우가 신포도 의소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들었는데 잘 맞아. 그러면 자기 걸 버리고 거기에 동조한다라고 동조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내가 나하고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우가 저 포도는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뭐라고 표현할 거야 적대시하거나 그것을 자기 주관에 의해서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학 체계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투자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박동창 부장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샤인머스캣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포도니까.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내일도. 그거 진짜 맛있더라. 샤인머스캣이요? 그거 껍질 채 먹는 거 아니야? 엄청 비싸요. 버릴 거 하나도 없더만. 한 송이에 한 15,000원씩 합니다. 제가 따져봤는데 알도 크잖아요. 보통 알 하나에 한 4,500원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따지면서 먹는구나. 4,500원, 600원. 진짜 비싸요. 옛날에는 그거 비슷한 사탕이 있었어요. 청포도라고. 아, 청포도 사탕? 똑같습니다. 그치? 그거는 똑같죠. 그거 볼 때마다 옛날에 청포도 사탕 먹었던 기억이 나. 옛날에 눈깔 사탕이 참 많았네. 청포도 사탕 하나 먹으면,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먹었는데. 이렇게 뺐다가 다시 먹고. 네, 사탕은 또 누룽지 사탕이. 옛날에 껌도 있잖아. 껌 씹다가 책상 밑에 붙여다가 다시 씹고 가겠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꼬딱지랑 같이 붙어갖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침이니까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